안녕하세요 루비 집사 용식입니다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도 알렸지만 고슴도치 집사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네이버 카페 똥싸는 선인장 정모였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루비야 갔다 올게 펜싱입니다 왜 못 여시는 거죠? 이중아 예쁘게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여기 도가 터다는 이분 똥싸는 선인장 카페 매니저님 똥싸는 선인장님이십니다 러시아어에요? 고대 그리스라고? 고대 그리스라고? 베리니 2등이 꼬바리니 달리 그리스도 1, 2, 3 너무與主 첫차단 데뷄 이거랑 이런거 뭐죠 이게? 뭐 나오 이거 사람다니까 하이 바이 보! 오! 아, 부럽다. 개 부릅시다. 하이 바이 보! 하이 바이 보! 하이 가이 보! 아, 뭐야? 하이 보! 하이 보! 하이 보! 하이 보! 원래 편문을 부르려고 만들어놨던 소닉이랑 피츄 우와! 잘했어요! 우와! 18! 18! 17! 13! 7! 4! 5!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 귀여워! 어, 이거 변기해줘. 건강하시면 매장밥 나와요. 하이 보! 하이 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